송래공원의 도롱룡 아홉 번째 영상입니다. 우선 이전 영상들을 보십시오. 4월 8일에 위쪽 웅덩이에서 거의 비어있는 알주머니를 하나 발견했습니다. 그리고 도롱룡 유생들을 여러 마리 촬영할 수 있었습니다. 4월 9일에도 위쪽 웅덩이에서 도롱룡 유생들을 여러 마리 촬영했습니다. 4월 9일에 아래쪽 웅덩이에서 빈 알주머니를 여러 개 발견했습니다. 하지만 도롱룡 유생들을 한 마리도 촬영하지 못했습니다. 한두 마리 본 것 같기는 합니다. 뭔가 이상합니다. 빈 알주머니는 아래쪽 웅덩이에 훨씬 더 많습니다. 그런데 도롱룡 유생들은 위쪽 웅덩이에 훨씬 더 많아 보입니다. 아래쪽 웅덩이에 있는 알주머니들에서 나온 도롱룡 유생들은 어디로 사라졌을까요? 저는 유생들 대부분이 올챙이 뱃속에 있을 것이라고 추정하고 있습니다. 위쪽 웅덩이에는 올챙이가 아주 조금밖에 없습니다. 반면 아래쪽 웅덩이에는 올챙이가 엄청나게 많습니다. 고맙습니다. 유튜브에서 올챙이 포식으로 검색해보니 동영상이 여러 편 있었습니다.